안녕하세요 제라늄 삼목나눔 이벤트 2차에 당첨되신 분들이 구독을 안 하셨던 분인가봐요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두분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해요 내일까지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면 두분 다시 뽑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매일이 복잡하게 생각되시면 댓글 주세요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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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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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